안녕하세요. A41의 박광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블록미디어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New Spring for Web3라는 어떤 테마에 맞춰서 2022년도의 회고와 그리고 2023년도에 크립토가 다시 스프링이 올 수 있는 사인들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혀달라 그리고 전망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전망을 한다는 건 저의 그룹보다 훨씬 더 큰 일인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크립토 윈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배워가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같이 이 산업에 몸을 담그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과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힘들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거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면 지금이 크립토 윈터냐고 얘기할 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크립토 윈터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사실 많이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크립토 윈터가 온 상황에서 그 외에 왔는가 또는 지금 무슨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저희한테 익숙한 저희가 트위터나 아니면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익숙한 로고들이 보이실 겁니다. 테라, 3AC, FTX, 제네시스, 블록파이까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곳들까지 로고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 1년 전 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로고들이 이렇게 윈터를 촉발한 요인들로 쓸 수 있는 로고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그 놀라웠던 사실 하나 또는 사건 하나가 계속해서 후속적인 여파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윈터 has come with many black swans 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many black swans인지 하나의 큰 black swan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여파들인지에 대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테라부터 본다고 하면 사실 테라 UST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떤 이유로 이것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얘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그 핵심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 알고리즘 익스테이블 코인의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고 그 위에 쌓아져 왔던 거의 18밀리언 달러에 가까운 생태계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이렇게 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또는 거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레버리지와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탐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립토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앵커에다가 자신의 돈을 예치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이로 인해서 돈을 잃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리테일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사실 테라 사태에 결국은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땡겨서 쓰고 있었던 C5 랜더스나 그리고 그들로부터 또 바로잉을 했던 3AC와 같은 트레이딩 트렌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입으면서 사실 그들이 담보로 대출을 했던 그런 대출 자체가 굉장히 다시는 상환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에 빠지게 되었고 사실 레버리지를 이렇게 당기는 데 있어서 그럼 담보물들에 대해서는 정말 체크를 잘했었나 라고 돌이켜봤을 때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시장이 알게 되었죠. 결국은 레버리지는 굉장히 많이 당길 수 있었지만 사실 그에 대한 담보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줌에 있어서 우리가 듀딜리전스를 했었는가 라고 돌이켜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전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로고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의 크리프토 윈터에 어떻게 보면 이를 야기하거나 이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사태들에 이 로고들이 쓰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아마 그 이유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종지부를 찍어준 게 FTX와 알라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솔라나라는 생태계를 등에 업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FTX에 손이 거치지 않은 생태계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집행했던 곳이 FTX와 알라메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알라메다의 존재와 그리고 FTX의 존재 간에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거래나 아니면 알라메다가 FTX에서의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뭔가 약간 구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거를 입 밖으로 내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라메다의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었고 이를 바이낸스의 CD 청평자호가 포인트하우스를 하면서 알라메다가 구제불능 상태로 가고 FTX 역시 동달아서 동달아서 파산을 신청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사태의 어떤 면면들을 보았을 때 비즈니스 에틱스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윤리 같은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FTX의 백도어를 해서 사실은 고객의 지금을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SBF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 몰락해 가면서 그 사람이 세운 어떤 엠파이어 또는 그 제국이 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들이 크리프토 산업 전반적으로 다 덮친 것에 이어서 사실 저희가 2022년도에 빨놓고 얘기할 수 없는 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서 서플라이체인 쪽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스택플레이션이 여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 패드가 인트레스트 레이스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런 어떤 행동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에 돈줄을 메말라가게 하고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이 좀 겹쳐진 것 같습니다. 테크 버블의 어떤 후발 주자로서의 어떤 크리프토 버블이 2021년도부터 천천히 또는 많이 쌓이게 되었고 그렇게 많이 쌓인 상태에서 시장에서의 자금을 회수해가기 시작하니까 사실 크리프토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터지기 시작했을 때 알고 보니 뒤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고의적인 또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1년도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블록체인 또는 크리프토를 외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하고 사실 이전에 어떻게 보면 불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었던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시장에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다들 덩치 키우기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실제로 해외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 100명, 200명을 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많아지면서 다들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지만 또 동시에 이 불사이클이 언제 끝날까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사이클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터진 사건들은 굉장히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쌓아올렸던 어떤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더 빠르게 좀 추락하게 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연간 대비로 했을 때 70% 가까이 빠졌죠. 그 산업을 얘기를 하면 있어서 가격을 얘기하는 게 과연 맞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바깥에서 우리 웹3라는 산업을 볼 때 당연히 보는 그 잣대 중에 하나가 가격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과 이 가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풀려진 어떤 시장 안에서 벌 수 있는 어떤 알파들을 보고 굉장히 많은 탤런트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탤런트들이 모여들면서 사업체들은 자신들의 덩치를 불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크리프트 윈터를 다들 어느 정도는 언젠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레버리지를 당겨서 뭔가 어떤 기회들을 창출해내거나 그 기회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낼 때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블러드 비즈니스 에틱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소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형태의 금융 서비스들을 짬뽕시켜놨던 FTX가 보여주듯이 이게 정말 가능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자본시장법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치면 아직은 SEC의 어떤 되게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그런 대화들도 많이 오고 갔던 시기가 불사이클 때였는데 그게 결국은 다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사실 그런 사인들도 사실 여러 번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업계 전체에서는 괜찮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괜찮다 괜찮다라는 어떤 시각에서의 그 중심을 보면 로고들이 주는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투자를 검토할 때이건 아니면 어떤 협력을 검토할 때이건 보통 의사 결정자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게 사실 업계 전반적인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상화였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크리프토 윈터에서 조금 업계 전체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우상화에서부터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나와 같은 경우에는 도건 대표가 굉장히 커뮤니티 내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 있었고 모두가 약간 광신도처럼 그걸 따랐었죠. 그리고 FTX와 알람에다가 그 종횡무진 할 때에도 사실 SBF가 하니까 SBF니까 괜찮을 거야. 또는 SBF가 투자하는데 우리도 하자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FTX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사실 그 많은 VC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이 FTX를 검토할 때 썼던 블로그 포스트들이 나왔는데 뭐 세콰이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입지 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사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블록포스트에서만 보더라도 DD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피칭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롤을 하고 있었다라든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상화라는 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좋아한다는 사람들 또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업계 자체가 추구하는 탈중앙성 등등등의 굉장히 많은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신뢰를 그냥 위임해버리는 그런 행위가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았었고 그게 결국은 지금의 사태를 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어떤 이런 일들이 그러한 신뢰를 위임해버리고 그런 레버리지가 되게 과도하게 시장이 부풀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윤리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한 일들 또는 회의론적으로 봤어야 되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간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2023년도를 기다리면서 정말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FTX 사태가 사실 벌어졌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창펑자오의 트위터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고 뿐만 아니라 CG가 그렇게 트위터를 자주 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다른 업계에 어떻게 보면 좀 하이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을 기다리기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의견이 나오든 간에 그거에 굉장히 되게 열성적으로 이를 동조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사실 정보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거기서 보았던 또 그냥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은 뭐였냐면 결국은 되게 하이 프로파일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이 업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업계가 추구하는 철학 이런 거는 일단 둘째치고 한 특정 사람 또는 특정 기관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FTX가 터지고 나서 다시 문제가 됐던 게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는 곳인데 DCG 산하에 있는 디지털 커렌시 그룹이라는 곳의 산하에 있는 제네시스가 과연 무너질 수 있겠냐 그레이 스케일도 있고 이런데 사실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되게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었고 여전히 그 아직 그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 사태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과연 스프링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베어스턴스가 무너진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가 언제 무너졌냐라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루나가 터진 이후에 루나 때 피해를 입었던 3AC가 터지고 그때 터졌던 C5 렌더들에게 또 돈을 빌려줬던 또 돈을 빌렸던 이런 기관들이 또 계속 터져나가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1년에 하나의 사태에서 시작된 1년의 그 사태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과연 바로 2023년도에는 저희가 크리프트 불마켓을 예상하고 산업은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 라고 긍정적으로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산업이 점차적으로 그래도 성장할 것이고 규제 안으로 들어오던 아니면 사람들이 자정적인 어떤 노력을 하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희가 견지해야 될 자세는 어떻게 보면 don't idolize, don't trust, but verify 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처음 어떻게 보면 산업 전체가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대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철학을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때문에 좀 비대칭성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은 저희가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런 우상화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조건 신뢰를 하기보다는 검증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남아있냐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약간은 그래도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웹3, 블록체인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어떤 스타트업들만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고 JP Morgan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어떤 사업 자체를 블록체인 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고 있다 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홉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대로 비즈니스를 해오던 스타트업들에게도 희망이 남아있느냐 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와신 상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었던 많은 C5 업체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FTX가 터지고 난 다음에 터졌다는 표현을 하죠. 터지고 난 다음에 위클리 덱스 볼륨이나 먼틀리 덱스 볼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보이기 시작했고 물론 탈출하기 위한 어떤 볼륨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앙화 거래소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맡겼었던 돈들을 다들 빼서 레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디파이 쪽으로 빼놓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행태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 아닌 즉슨 이제는 중앙화된 어떤 제3자에게 무조건 신뢰를 위임해버리는 형태보다는 아직까지 내가 직접 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C5 업체들에서 각각의 금융 어떤 요소들이 파이어 월 없이 그냥 그대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형태로 되게 혼종인 상태로 FTX와 같은 혼종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잘게 쪼개서 디파이의 컴포넌트 하나하나로 어떻게 보면 디파이가 구성이 되고 그런 생태계가 더 활발해진다면 분명히 더 많은 희망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실 전망을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망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은 사실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도 굉장히 어렵고 자금 시장은 굉장히 메말라가고 있고 해외 투자사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거는 한국이든 해외든 사실 가리지 않고 모든 투자사들도 다 자금줄을 최대한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도 하지만 사실 그만큼 이곳에서 그런 영웅들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스테이지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좀 회의적인 시각이 들기는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파이에서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디파이로 다들 이동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선업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2023년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남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규제 안으로 들어갈 거다 더 많은 제재들이 가해질 거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웹3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를 우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신뢰하기보다는 먼저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게 단순히 산업 전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산업에서 하에 나간 어떤 사업이든 아니면 투자를 하는 거이든 다 그런 쪽에서의 시각을 좀 견지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웹3 인프라 회사로 지금 전향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쪽의 산업은 더 커져나갈 것이다 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프토 윈터가 혹독했던 만큼 더 많은 반성과 산업에서의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가 되어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런 규제가 없었으니까 괜찮지 또는 이런 것들은 제재받지 않았으니까 괜찮지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정말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장이 잘 클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기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